자, 정비사업의 시행자 보겠습니다. 시행자. 여러분 시행자는요. 두 명이 있습니다. 공공하고 민간.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죠. 자, 공공은 누가 있냐면 시장수 등 또는 토지택공사 등 이렇게 있고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민간인데 민간도 두 명이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동네를 먼저 보시면 주거환경에서 하는 사업은 민간이 못해요. 여기는 무조건 공공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조합이 나거나 토지 등 소유자 나오면 싸닥이 날리심대. 그리고 시장수 등이나 토지택공사 등이 할 수 있고 공익법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공통점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일대에 공공이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 방식 방법 아까 배웠죠. 그렇죠. 자, 무슨 방법으로 사업할 때 수용 방법 그대로 줄 겁니다. 수용 방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데 원래 공공이 수용 방법으로 할 때는 원래 동의 안 받거든. 그런데 달동네에 사업할 때만큼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용 방법에 따라서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이 사업한다 하더라도 동의가 필요한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니까 토지 등 소유가 되겠죠. 여기 3분의 2 동그라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입자의 동의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3분의 2 가로 넣기로 기역, 과반수 가로 넣기로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두 개만 나오면 너무 아쉽거든. 그래서 하나가 더 나와.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2하다 이것도 반이 안 된대. 그러면 세입자 동의 절차가 거칠 필요 없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역, 니은, 디귿. 박스용으로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있죠? 여기는 시행자가 누군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재개발부터는 민간이 하는 거 맞죠? 둘 다 할 수 있다, 하나만 한다. 둘 다 할 수 있다. 조합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가 할 수도 있죠. 이거 인원 외워야죠. 20인 미만일 때 30인 나왔잖아, 한번 시험에. 싸라게 날리고 와야지. 20인 미만이야, 미만. 스무 명이 안 됐을 때만 가능한 거야, 조건이. 어쨌거나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논점은 조합은 다 알고 계시니까 토지 등 소유가 논점이 되겠죠,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내려가면 어때? 재건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때? X 해야지 안 된다니까 확실하게 정의하셔야 돼요.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무슨 사업만 할 수 있어요? 재개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있죠? 이거는 조합을 통해서만 해야 돼. 토지 등 소유자가 못해. 이렇게 해서 동그라마를 치고 가신대. 오른쪽에 있는 건 시간 될 때 읽어보셔도 되지만 논점이 아닌 거예요. 논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하는 사업이고 공공이 못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천재이변의 사유가 있어. 긴급한 사유야. 그럼 공공이 할 수도 있나 없나? 있죠. 여기 있잖아요, 사본에. 있는 거 지금 보이네, 지금 밑에. 공공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그래서 시장무수 등 또는 토지 특공사 등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건 한 문제거리지. 재개발 사업도 할 수 있고 무슨 사업도 할 수 있다? 재건축도 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민간이 하지만, 민간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이거 줄인 겁니다, 양. 이거 줄인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공공이 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논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답은 무조건 숫자야. 숫자가 아닌 건 보지도 마. 숫자가 아닌 건 보지도 말라고 1번 같은 거. 천재이비야, 맞네, 그러고 넘어가. 그리고 숫자만 지금 써놨죠. 숫자 없는 건 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올해의 논점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2번이야, 2번. 별표하고, 얘가 답이다. 올해의 답으로 나오면 2번이야, 2번. 얼마나 친절히 다까지 가르쳐드리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형태가 나오냐면 좀 이따 문제 풀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는 사유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일 때 공공이 할 수 있는 사유, 맞죠? 다시, 여기 다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공공이 할 수 있지.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예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유야.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재건축은 제외된다는 거야. 무슨 사업은 제외된다고? 재개발만 들어가. 재건축은 제외되거든요. 그럼 시험의 문제를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렇게 내는 거야. 시장의 수능이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답은 무조건 2번이에요. 이 지문 그대로 냅니다. 2년 안 바꿉니다, 이거.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다섯 개 지문 보이시죠? 그럼 틀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지문 자체는 틀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이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하셔야 돼. 그냥 여기다 별펴라니, 여기다, 여기다. 무슨 사업은 제외한다? 재건축은 제외한다. 이거 나온다고, 시험에. 이거 준비 안 하고 들어가잖아. 못 찾아, 답. 왜? 1번부터 5번까지 틀린 지문이 없거든. 다 외운 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올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논점으로 잡는 게 맞아요. 2년, 시행 2년. 두 글자니까 2년 이렇게 외우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배운 거랑 헷갈리는 게 해지 사유에서 방금 전에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추진위원회가 주인공이면 2년이고, 조합이 주인공이면 3년이었지. 그건 해제 사유일 때 그렇게 써먹어야 되고, 시행자 바꾸는 거, 공공인 가서 할 수 있는 사유는 추진위원회가 나오건 조합이 나오건 전부 다 몇 년이다? 3년이에요. 3년입니다, 다. 앞에 추진위원회 나왔죠? 그래도 3년 하셔야 돼요. 공공인 가서 할 수 있는 사유는. 다르거든요, 지금 법이.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분석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시기가 달라서 그런 거야. 그 이유까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공공이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 할 수 있다고 나오면 추진위원회가 나오건 조합이 나오건 전부 다 몇 년? 3년. 해제가 나온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몇 년? 2년. 조합 나오면 3년. 그렇게 분리해서 정리하셔야 돼. 그래 정리가 돼. 시행시기가 다르다니까, 그럼. 이거 이유까지 알 필요 없어. 우린 시험장 가서 문제 풀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3년 하셔야 돼. 조합이 나오건 조합이 나와도 3년, 추진위원회가 나와도 몇 년? 3년. 이게 가는 거거든요. 됐고. 이거 한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지, 4번. 이거는 이해하신대. 여러분, 정비구역이 이렇게 있죠. 정비구역 안에 국공의지 면적이 얼마래요? 반 이상이 된대요.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10조개의 오른쪽 4번이다, 4번.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국공의지 면적이 반 이상이 돼야 돼. 이 숫자 바꿔 안 돼요. 국공의지 면적이 반 이상이니까 얼마 이상이죠? 이거 3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2분의 1. 반 이상이 돼야 되고. 토지 등소의자 과반수가 뭐 했지? 동의했어. 퍼펙트 그랬지, 퍼펙트.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완벽하게 공공의 가서 사업할 수 있는 완벽한 요건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확인하셔야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청. 토지 등소의가 뭐라고 하래? 동의서 갖고 들어가서 시장보소한테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이것도 조심할 게 뭐냐면 지난주까지 공부한 도시개발법에서는 면총이었잖아.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었지. 도정법은 정반대로 바꿔야 돼. 면총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면총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는 면적이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바뀌는 거 좀 조심해야 되고. 3분의 1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이건 정비 뽑으니까 정반대로 바뀌는구나라고 해서 면총 그대로 가고 2분의 1 플러스 얼마? 3분의 1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면적 맞죠? 그리고 총수잖아 총수. 이게 소유자 수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 숫자를 3분의 1으로 하지 마시고 얼마로 해? 2분의 1. 그리고 사람 수는 얼마? 3분의 1. 2분의 1 플러스 얼마? 3분의 1 이상 요청한 거. 요청. 시장보소한테 와서 사업 좀 해달라고 동의서 갖고 들어온 거 맞죠? 요청받아서 공공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시면 끝나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 높아. 5개 지문 중에 나올 수 있어. 올해 예산되는 거 중에 하나야. 요거 신경 좀 많이 써서 보시고. 요런 식으로 1년 내내 접근하면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4월이라 그렇지 조금 지나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요런 식으로 해서 눈 좀 잡으시면 되겠고. 시행자는 여기서 끝내시면 되고. 만약에 보세요. 추가가 뭐냐면 이거예요. 현재 조합의 사업을 하다가 천재 집인의 사회가 있어. 그럼 시행자가 바뀌나 안 바뀌나. 지금 바뀌는 거 하는 거잖아 지금. 공공에 가서 한다니까 지금. 그러면 조합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사라져야 되겠지. 취소야 취소. 취소 취소. 이거 취소. 자동 취소된다니까요. 자동 취소된다니까요. 취소라고 하는 처분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야. 취소된 것으로 본다잖아 지금. 그럼 취소면 없어지는 거 맞지? 세 글자 있어요. 세 글자. 뭐 있어야 돼? 다음 날. 그렇지. 요것만 동그라미 쳐. 다음 날 있나만 찾아가서. 다음 날 사라지면 싸닥이 날리고 오는 거야. 그게 두 글자에 동그라미 치는 거지. 이거 다 보면 여러분 정신 살려줘서 안 됩니다. 취소나 세 글자 있어야 돼요. 다음 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것만 찾아가서. 자, 아래 시공자. 시공자도요. 시행자랑 개념이 다르잖아 지금. 그럼 원칙은 큰 의미가 없다니까. 조합인사업을 하면 조합원들이 벽돌 날 수는 없잖아. 조합서를 인가받고 나서 건설회사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서 공사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의미 없고요. 조합원이 100명 이하 있죠. 요거 하나만 잡아. 몇 명 이하? 100명 이하면 규제를 풀어주거든요. 인원수가 얼마 안 되니까. 요 때 경쟁 입찰 나면 싸덩이 날린대. 이게 키워드예요 여기서. 그러면 100명 이하면 뭘로 정할까? 정관으로 알아서 정하세요. 정관이 나와야 되겠죠. 인원수 얼마 안 되니까. 요거를 경쟁 입찰 방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럼 X하고 오시라고. 요거 하나만 하시라고. 많이 원하지도 않잖아 내가. 답 나올 만한 거면 딱 잡아서 정리하면 되죠. 자, 하나 더 갈까? 2번. 여러분 토지 등소유가 재개발 사업할 수 있나?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 이하예요? 미만입니까? 20명 미만이죠. 얼마 안 되죠. 그럼 이것도 경쟁 입찰 나면 어때? 싸닥이 날리고 오는 거야. 토지 등소유자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 규제야. 알아서 정하세요. 알아서. 규제 안 할 테니까. 이 두 개만 좀 하라고. 답으로 나오는 것들만 잡아와서 정리하시면 돼요. 범위 넓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3번 하고서 한번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주민대표회가 시공자 추천했다. 그럼 추천받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겠지. 주민들이 원하니까. 다른 자 선정했다가 이거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주민대표회나 토징소의 전체회의가 A라고 하는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추천했다. 그럼 그 의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할까? 새로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모두 할까? 철거도 같이 하니까. 계약 체결할 때 철거 공사하는 사람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111쪽. 1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잘 만든 문제예요. 종합형 문제로 잘 만들었는데. 시행 방법으로 오른 것. 시행 방법. 거기 보면. 이건 문제가 잘못됐네 지금. 이거 문제를 왜 이렇게 했지? 주거환경해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이렇게 나왔죠? 이거 무시하고. 이거 편집을 좀 잘못했네. 주거환경해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모두 그런 거. 이렇게 해볼게. 기업번 정리를 하나 보세요. 여기 여기. 주거환경해선 사업을 무슨 방법으로 하는데? 시행 방법으로 할 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소자에 얼마래 지금. 2분의 1이면 2분의 1 이하에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러면 이게 맞나 봐. 세입자 동의 절차 없이 토이텍 공사 등을 시행하러 지정할 수 있다. 맞지? 그치? X에서 내가 당황했잖아 지금.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2분의 1이면 2분의 1 이하에 들어가잖아. 이건 어떨까? 우리 사업시행 방법 아까 배웠는데 주거환경해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비구에서 정비면술 세례를 절차가 확대하고 토지 등소에서 스스로 뭐하는 거죠? 주택을. 계량. 철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현지 계량 방법이 있잖아. 이거랑 환지를 같이 할 수 있나? 혼용이라고 그러지? 그래도 동그라미 쳐야지 지금.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는 말에 인식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D급번은 좀 이따 할 건데 철거를 해야 돼요. 달동네에서. 거기 있는 소유자나 세입자 있죠? 이분들 나가서 집 못 구하지.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를 의무적으로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임시 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맞다 그래야지. 이렇게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이 두 개거든요. 달동네랑 아랫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까지는 해줘야 돼. 맞나요? 재건축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개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형, 니은, 디귿. 정답 5번입니다. 됐고. 이것도 보세요.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유형 잘 보고 들어가시라고요. 이게 나올 때 됐어, 그래. 자, 여기는 문제를 알려주셔야 돼요, 문제. 군수가, 군수가 공공이 무슨 사업 한대? 재개발. 재개발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걸 찾는 거야. 뭘 찾아야 돼요? 숫자.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다시 숫자를 찾으라고. 숫자가 아닌 건 손도 대지 말고. 숫자 나와 있지, 지금. 이거 동그라미 치고, 이거 동그라미 치고. 숫자 있는 것만 찾는 거야. 이거 동그라미 치는 거야, 세 개만. 3번 사업은 보지도 마시라는 거야. 본시험 가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셔야 돼요. 숫자가 아닌 거 있죠? 그럼 답으로 못 냅니다. 틀리게 못 냅니다. 그러니까 얘네 3번, 4번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 우리 정리한 거 보자. 1번은 요청이야. 요청 맞지? 아까 면총 했잖아, 면총. 2분의 1 플러스 얼마? 3분의 1 맞네, 그래야지. 이분들이 요청하면 공공행할 수 있잖아. 그럼 1번은 맞고. 그리고 2번 가볼까? 여기는 여기, 여기. 국공의 지문전 나왔네. 틀렸네, 그래야지. 반 이상 돼야 되잖아. 맞나요? 이렇게 답을 찾으면 돼요. 금방 찾는다니까, 이게. 연습 조금 하고 들어가면 금방 찾아. 어려운 게 절대 아니야. 이거 버리고 적어버리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잡고 가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거 가보자, 5번. 이거 시행에다 동그라를 외쳐볼까? 정비사업 시행 예전부터 몇 년? 2년, 두 글자니까. 2년에 사업 시행에 인간 신청하지 않으면 이때는 무슨 사업입니까? 재개발이니까 시행자 공공행할 수 있죠. 만약에 이거 무슨 사업 나왔으면? 이거 쓰세요. 무슨 사업 채회? 재건축이 문제였다. 문제가 재건축으로 나왔다. 그럼 얘도 답이야. 5번의 답이라고. 맞나요? 올해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걸 변형해서. 그래서 이거 쓰세요. 옆에다. 무슨 사업 채회? 재건축 채회. 재건축 다음 싸당에 날려야 돼. 재건축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답이 나올 것이 높다는 거야. 5번 지문이 올해.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온다니까 지금. 정확히 하고 들어가시면 이건 0.05초만에 풀어가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준비를. 어떻게 나온다가 예상되는 거잖아 지금. 그걸 딱 잡아놓고 들어가야지 있는 것만 계속 보고 들어가서 뒤통수 하지 마세요.